보그 때문에 같이 올라타면 안돼요, 주소서 타세요. 저요 저요, 1층이요! 같이 갈 거에요! 이녀석이! 자, 나은 제기똥 자루 자루! 안녕, 나은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윈터초코 타워 한번 해볼 거에요. 나은 페리페리 스트로베리 가야지! 야, 거긴 못 가거든요? 아, 그래서 일로 왔어. 와, 이거 옷 입을 수 있나 봐? 안 입어야지. 벗을 수도 있었고. 제작자님이 자루, 제작자님이 자루티비 이거 해놨어. 예, 신난다. 자, 중간에 퀴즈 나오는 거 한 번 해주고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와우, 나 무섭네, 무섭네. 제작자님 최고, 최고! 가보자, 한 번. 이런, 이런 공지 좋아해요. 혹시 올라갔는데, 막 제작자에 관한 퀴즈이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제작자에 관한 퀴즈면은 제작자를 좀 손봐주자. 하하하하. 그냥 찰지게 손봐줄까? 응. 민트초코에 대한 퀴즈였으면 좋겠어. 너 민트초코에 대해 좀 아나 보지? 응. 그럼. 예를 들면 민트 맛이 없는 것은? 이러면서 배스킨라빈스. 응. 그리고 2번은? 음, 없는 보고 있을까? 자루맛. 자. 어떤지 주? 하하하하. 거모 살려줘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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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구 때문에 같이 올라타면 안 돼요, 주소서 타세요. 저요, 저요, 1등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이. 꼬박이 없지? 말해 들어. 아니야, 말을 잘 들어. 좀 착하게 그러라노. 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그래, 못돼 이거니까요. 벌 받는 거 아니야. 으흑, 못돼, 김구방. 벌 받았어. 하하하하. 이제부터 꿀밤이 더 착하게 살 거예요. 오겐이가 진작하게 살아봐. 오 대박대박. 오 이혼했다. 괜찮아 잘 될거야. 저 양아치가. 너 내려와라. 어떻게 된게 플라이가 있나? 오 요요 요요 괜찮아 잘 되ę고오요 오 뭐야 잘라내 아니 뭐야 괜찮아 잘 되고요 오 정말 뭐야 정신없게 어디였어? 그냥 한 번에 왔는데? 아 똑똑하나 뭐야 대박 어려운데요 우리야 잠깐만 나 이거 못해. 나 탈락. 영혼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우와 했다!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나 영혼이야. 나 영혼이야. 했어x3 자, 그래. 나 날라가도 돼? 어 날라가, 날라가. 내가 다 깼어. 아니 했어. 끌로잉 못해요. 아니, 쟤 있는데 너가 안 하는 거지. 아니, 못 하는 거야. 이거 그거 같다. 마인크래프트에... 어. 그걸로? 그 철로인데... 어. 그 알고 있었던 철로? 어? 아! 아! 너 진짜 대박 똑똑해. 나는... 여기 여기. 어. 나는 약간 그 소방차, 서다리 소방차. 오! 소방차, 서다리, 소방차 인정! 야, 귓이 어딨냐? 믿습니다! 아, 믿어요! 오! 김굴바! 플라이가 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김굴바, 내가 너 그렇게 아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치졸해? 치졸한 게 아니라... 어... 밀려나니까 조심하래. 오케이. 너무 밀려나요. 몰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자르야. 왜 아무나 믿지 말라 했는데 믿었냐면 플라이가 있어. 오! 오! 치룸길, 치룸길! 치룸길 맞을까? 이런 거 할래? 잠깐만. 여기가 편해. 저것 때문에 같이 올라타면 안 돼요. 주워서 타세요. 또 써있어. 이리 와. 뭐하러 꼭 일타니. 알겠어. 그리고 여기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저기 왜 타지? 한 번에 죽으니까 신중하세요. 야, 신중하래. 윈터초코가 처음 대회해서 나가... 나 이거 알아! 물밤이 알아? 나 이거 알아. 연구! 연구! 확실해, 너? 너 플라이 때문에 또 하는 거지? 응! 안 돼, 그런 거 안 돼.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 빨리.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자르와 자꾸 똥마려운 개처럼 여기 들어가려고 막... 막 여기 맞냐고 또 웃냐고 또 웃냐고 또... 여기가 정답 맞네. 너 오빠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너 왜 이렇게 츄리 잘 해졌냐. 야, 바보야. 이것도 츄리 애외되지 못했다. 이건 츄리 애외되지 못했다. 뭐가 다른 거지? S가 하나 더 하나. S가 하나 더 하나. 어, 근데 자르야! 살려주세요. 왜이래? 너 여기 있어? 너 어딨어? 여기. 살려줘. 나 보여? 왜? 안 보여. 밖에, 밖에. 밖에. 여기 위에.. 똑똑똑! 똑똑똑! 날파리 날아가려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지 재설정 재설정! 예쓰예쓰! 날파리 들어갔고 대단해요! 예쓰예쓰! 올밤이가 좀 대단하긴 해! 근데 너 이 제작자 누군지 알겠어 그래서? 응 슈퍼뉴빈! 나 어떻게 알았어? 아이리가 딱 보여! 야 나 어떡하지 플라이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 안돼 안돼 멈춰 멈춰! 민트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이거 만드신분이 내가 봤을때 좋아하는거 같은데? 맞지? 좋아할거 같은데? 응! 네! 오 예쓰예쓰! 52 더하기 82는? 오? 아 어 그러네! 여기다! 오 뭐야 너 왜그래? 나 그 사람이 틀린줄 알았거든! 내가 계산이 좀 빨라 내가! 빨라서 물어본건 아니고? 나도 지금 그래서 말하면서 살짝 망설였어! 오! 안 돼! 아저씨! 오! 이번엔 조금 속았다! 오! 야 한 번 속아가지고 안나올줄 알았는데 나왔구요! 요즘 대세인 함정이죠 꿀범 자루한테! 꿀범이랑 자루를 속이려면 뭐다? 떨어지는것처럼! 연기를 해라! 제발 천천히 가세요 한칸 한칸! 왜하지? 뭐야 왜그래? 야 미충단 한중이야 자루야 이거 진짜 얻은일 없는 사람은 괴로워! 진짜? 봐봐 봐봐! 어! 가다보면은 여기가 뚫려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를 가지고 달려! 정말 이런 점프맵 사랑스러워! 너무 재밌어!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요! 오 저거 진짜 아이디어 좋았다! 내가 처음보는 아이디언데? 좋았다 좋았다! 아니 사다리에 불신이 생겼어 어떡하지? 딱 그정돈 아니고! 플라이가 있는 이상 모든걸 믿어도 돼! 꿀베아 여기 말고 만약에 플라이 없는곳이 생기면 어떡할라 그래! 그런 데서는 안 믿어! 천천히! 근데 이 제작자가 착한게 소통을 해주니까 짱좋아! 슈퍼뉴이 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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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똑똑한 척하노니! 으이구! 그래도 너보다 빨랐음! 그래! 안녕할게! 엄청 회오리가 두꺼워진 너! 그니까 엄청 두꺼워! 하지만! 이 정도 회오리도 꿀범미를 막을 수 없지! 꿀범미를 막으려면 아까처럼 튀어나와야돼! 아! 그런거 하지마! 비타워 재밌나요? 완전 재밌어요! 네! 아! 막했네! 아! 속았다! 제작자의 성별은? 남자! 남자! 아! 너무 뻔하죠! 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꿀잼 꿀잼! 너무 재밌어서 콧물이 나오고있어! 아! 더러워! 어! 내 콧물은 깨끗해! 더러워! 너 내 콧물 풀어줄 수 없어? 내가 왜 풀어주냐! 내가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울고있고 그러는데 내 콧물도 못 풀어줘? 못 풀어주지! 니가 풀어야지! 수건 정돈 줄게! 아니 아프고 힘들고 슬프다니까! 뭐야 수건 정돈 줄게! 손도 못 움직이고 지금 막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콧물 질질 흘리고 있어! 누가 해주겠지! 야! 야! 뿔을 뿌고! 너는! 너는! 너는 못해줘! 아 써해줄게! 야 이거 진짜 두꺼운데? 이 정도는 꿀밤을 막을 수 없지! 예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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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고 야! 얼마 전에 혈이 진짜 더럽게 못하는구나! 아니야! 어쩌더러 날 막을 수 없다고! 왜 젤 막혔는데! 뭐지? 너 먼저 가! 어! 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야 이거! 티! 어우 좋아! 야 포근해! 쁘러가져가지고! 맞아 맞아! 나도 그런 거 좋아! 어? 뭐야? 사왔다! 오오오오오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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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빨리 끓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플라이 있으니까 정말 쉽구만! 민트초코타워 클리어! 클리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슈퍼주비님이 만들어주신 민트초코 점프 몇 번 해봤는데요! 와우! 아이디어가 엄청 새로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짠짠짠짠짠!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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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